자 지완이가 B에 23이네요 전번에 틀렸던거 있었는데 오늘은 안틀려야죠 오케이 그래서 윈도우 그래서 하나, 셋, 하나, 하나, 넷, 하나 그래서 이거 윈도우 된거 여기서 내는 소리 하나씩 우 우 이 르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윈 르 오 오겠지 오 W 그래서 얘가 내는 소리 도 다 합쳐서 윈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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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틀렸어요? 틀려요? 어 이게 이게 윈도우 뭐가 무슨 시인지 몰라요 무슨 시인가요? 알아요 이제? 네 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응 오케이 계절했어 그래서 소리 윈도우 윈도우 쓰기 W-I-N-D-O-W 윈도우 오케이 계절했어 소리가 뭐죠? 소울 소울 하나씩 오우 다 붙여서 코우트였나? 그래 이게 무슨 소울트야 코우트지 이러마 헷갈렸다 그래서 C가 코 C가 코소를 냅니까? 코 크죠 다 붙여서 코우트 C는 중에서 크 오에이는 오 오 오 우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코우 T는 항상 T 다 붙여서 코 코 뭐라고요? 코우트 코우트 오케이 소리 코우트 코우트 쓰기 크 네? 크란 글자가 도대체 뭐죠? 코우트 뭐? C C C O A T 소리 코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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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S O S S S S S S F Because ico S So S S S S S S S F horn S S S S S S S S S-O-A-P-S-O-P. 소프 소프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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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알파벳 진짜 안했는데 소리 하나씩 네 O U U 스노우 뭐 이놈들이 뭐 냈다가 자꾸 다시 가져갔다가 왜 이래 응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S는 스크 어 그래? 그럼 C는 뭐야? C가 스크겠지 S는 음 음 ㅅㅂ E 한 상태로 양치할 때 E 한 음 음 음 음 음 음 중에서 K 그 다음에 N은 항상 N N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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